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강아지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 넣고 육수 내야 돼. 뭐 하는데? 뒷풀이 넣고 참국자. 두컵은 넣어야지. 먼저 육수 내고? 응. 다시마 넣어야 돼. 아, 다시마 깜빡 안넣어? 네. 아, 지금 넣어. 이게 다 청국장이 이만큼 들어가? 응. 이거는 절반만, 양파는. 아, 양파는? 응. 다 넣어. 이거 무도 한 조각만 넣어야 돼. 아, 무도 넣어? 응. 시원하게? 응. 무는 잘 자르겠습니다.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고. 양파. 이거 반 개. 양파. 버섯. 호박. 호박 반 개. 응. 고추도 반 개. 홍고추. 홍고추. 아까 청양은 2개 넣었어요. 아, 청국장이 이게 다 들어가는구나. 응. 이게 시골 청국장이구나. 그때 사다 놓은 거. 응. 그치. 재래식으로 띄운 거. 응. 맛있게 보이네. 두부 한모 다 넣어? 다 넣어야지. 떡볶이 냄비가 두꺼운 거 있어. 그걸로. 응. 무근지를 넣어야지. 무근지를 넣으면 맛있지. 무근지를 넣으면 맛있지. 그래야 맛있어. 응. 이것만 넣어야지. 응. 대파도 잘게 썰고. 응. 목이 달아졌을니까. 좀 부어줘야지. 물이 다 달아졌네. 응. 뭐고. 먹을 수 있는 거. 묵은지가 있었네. 응. 어. 청국잡 그래먹으려고 놔둘지. 응. 응. 국물도 좀 들어가야 맛있어. 물이 달아졌으니까 좀 부어줘야지. 물이 다 달아졌네. 한 10분 끓은 거 같은데? 아주 진하겠다. 이제 그건 건져내서 버리고.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졌어. 이게 아주 싱싱하니까. 기포리가 새로 사왔구나. 껍질이 막 떨어졌어. 제일 먼저 무. 무하고 청양고추. 끓기 전에. 함부로 끓으면 딴 거 넣어야 돼. 끓어놔. 이게 놓는 순서가 있나보네. 이제 끓어. 더 빨리 물면 돼. 이제 김치, 묵은지를. 묵은지를 넣고.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오네. 청국장을 넣어주면. 김치 다음에 청국장. 다 넣어. 그거 다 넣을거지? 응. 청국장은 많이 끓여놔서. 끓여놓고 결레 먹어. 얼어가지고 있어도. 그거 꺼내다가. 시골서는 밥 비벼먹어. 응. 근데 또 잠깐 끓이는게 좋다고. 나중에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끓으면 돼. 저건 오래 끓일게 아니거든. 두부고 모유고 다. 호박이고. 그러니까 이정도는 끓여야 돼. 음. 벌써 끓네. 응. 응. 맛있겠다. 응. 냄새가 좋네. 냄새. 이거 청국장 아주 맛있는. 좀 끓어야지. 응. 응. 한 3분 끓었어. 벌써 잘 끓네. 응. 이거 이제. 응. 양파하고 애호박을 넣어. 응. 응. 이거 몇 끼 먹겠는데? 이거 몇 끼 먹겠는데? 아하하하. 그거 봐야 두세 끼다 그거. 하하하하. 맞아. 한 두 번 먹으면 징겨. 냄비 냄비. 냄비. 간을 보고. 아. 아주 맛있어. 딱 맞아. 간이. 응.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우와. 김치. 김치가 들어갔잖아. 그리고 여기. 콩에다 소금 약간 넣겠지. 그러니까. 응. 김치가 국물이. 원래 김치 국물로 간 맞히면 더 맛있어. 그랬다가 싱거우면 뭘로? 국간장? 김치 국물. 아. 싱거우도? 응. 소금이나 국간장 말고 김치 국물로? 근데 김치 국물 없는 시에는 이제 소금이나. 소금으로 간 맞히지. 응. 청국장이 아주 맛있네. 팔팔 끈다. 원래 청국장은 뭐 이런 던데기가 많아야 돼. 맞아. 밥 비벼 먹게. 푹푹 퍼서. 어디야. 거품 좀 걷어내고. 젤리. 여 affair. 구마도 썰어져 lesson을 드리려고 해요. 목 SY Bachelor. 요고 все. erro. 고소. 고소. 단체서. 성 calendס period. 플래스틱 아홉 살짝 열어놓고 고추 넣고 대파 넣고 이제 다 됐네 그치 맛있겠네 냄새가 아주 좋아 으 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푸짐하다. 푸짐해. 맛있겠어. 아유, 잘 먹겠습니다. 고소하다. 간이 딱 맞아. 이야, 싹싹하네, 청국당이. 아주 최고네. 진짜 싹싹한데 맛있다. 이거에 김치만 있으면 먹어. 다른 게 필요 없지. 여기다 뭐 조미료를 줘, 뭘 줘. 아주 건강식품이야. 고등어라도 한 마리 딱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아파트에서는 비린내가 나니까 그거 꼭 안 사자. 너무 맛있어. 그렇게 비벼 먹어야 맛있지. 이렇게 비벼. 다 비비면 김은 안 먹잖아. 김 안 먹어야지. 뜯어버렸어? 엄마, 나 나, 나. 먹어. 이렇게 놔둬. 김치를 안 먹게 되네. 여기 김치가 다 있으니까. 여기다 걸쳐 먹으면 더 맛있어. 김치야. 김치야.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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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수대로 시켜야 돼. 음. 사람 수대로 시켜야 돼. 음. 인간 기계나 이런 건 덜 시키면 싫어해. 매너가 아니지. 음. 이것도 먹어도 맛있어. 이거 한없이 먹어도 안 질리겠는데? 우엉도 맛있어. 우엉도 맛있지. 아, 벌써 한 그릇 다 먹었어. 아, 뜨거워. 우엉. 아, 뜨거워. 우와. 으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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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장 시켜 먹으면 맛있더라고. 으엉. 너는 맨 엄마 음식만 시켜먹어. 나가봐. 음. 이런 게 맛있어. 제일에 좋니다. 흐엉. 한식. 한식. 김 맛이 울려이다. 하. 하. 베리 TVs 7장. 흐엉. 감사합니다.